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늘산 봄고암입니다. 봄입니다. 하늘이 엄청 맑아요. 하늘이 엄청 맑아요. 새 지저귀는 소리. 하늘이 엄청 맑습니다. 햇빛이 쨍쨍합니다. 햇빛이. 김치. Bargamer. 하늘이 근저 Yazoo. 여성 안쓰aufen called, 저쪽에는 매화꽃인가봐요. 한번 학대를 해보겠습니다. 매화꽃 매화꽃 하늘이 엄청 맑아요. 이 하늘 구름 보세요. 마탈마 하늘을 배우고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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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